자 2강 들어갑니다. 임대업. 임대업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으로서 일렬에 한 번 무슨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임대업의 뭐를 알아야 된다? 범위.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의 뭐다? 대여. 대여. 판매하면 틀리죠?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는 것을 임대업이라고 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을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으면 임대업이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등기, 미등기 불문한다. 그래서 미등기로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권리. 부동산상 권리 중에 전월세를 받는 게 뭐가 있다? 전세권. 전세권을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 다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 뭐도 들어간다? 지상권. 지역권. 그래서 열거된 것은 뭐다? 부동산상 권리에는 열거된 거, 전월세 받는 거. 그리고 지상권을 대여하고 지역권을 대여하는 것도 임대업이다. 사업소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끔 출제되는 게 뭐다? 지상권, 전세권을 대여는 대여인데 무슨 사업?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대여하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공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여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잡다한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소득이다. 그래서 226페이지 제일 밑에 공익사업 나와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하는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뭐를 지역권, 지역권을 대여했을 때는 공익사업은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돌아간다? 제외한다. 기타소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업소득이다. 그러나 공익관련 대여했을 때는 사업이 아니라 박스, 네모가 뭐다? 기타소득이다. 두 번째 줄, 기타소득.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원칙은 뭐다? 사업소득이다. 공익관련 대여하면 사업과 무관하죠? 기타소득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똑같아요. 세금의 이름이 다르다고요.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대여는 사업으로서 종합소득. 그러나 공익관련 대여하면 사업과 관련이 없죠?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은 부동산을 대여, 대여, 포인트가 대여. 그래서 사용수익혁의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참고 나왔네. 사업소득의 범위, 이런 게 사업소득이에요. 1번, 자기소유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즉 대여하고, 사용대가를 받으니까 임대업이다.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뭐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공사의 일시적으로 포인트가 뭐다? 대여. 대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번은 광고용으로 토지가옥,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임대업이다. 이런 게 있죠. 그렇죠? 4번은 필요 없고, 5번.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여 분묘 설치자로부터 뭐를 받았다? 치료 등을 받았다. 대여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사업소득이다. 그 다음, 양과로 입어는 뭐다? 공장 재단 또는 광업 재단을 어떻게 해서 패키지로 대여. 공장 재단, 광업 재단도 부동산이잖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3번도 똑같잖아요? 광업권자, 조광권자도는 덕대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이다. 넘어가죠. 넘어가죠. 자, 지금까지는 쭉 용어를 설명했고, 임대업의 범위를 설명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03번이에요. 별 딱 붙이고요. 임대업인데, 비과세도 있다. 과세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1번, 전답. 논밭이죠. 임대하는 것은 비과세다. 포인트는 어디에 이용하고 대가를 받나요? 밑줄 그어요. 작물 생산. 작물 생산.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그러나 논밭을 버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가 되겠죠? 작물 생산. 자, 그 다음 2번. 2번. 별 딱 붙여요, 2번도. 뭐가 나왔어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주택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상가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업용 건물. 그래서 우리는 주택을 대여했다. 또는 영업용 건물, 상가를 대여했을 때는 이거는. 상가는 영업용 건물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는 투기 목적으로 봐서 무조건 과세해요. 뭐를 비과세한다? 주택. 주택. 몇 개? 하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는 비과세를 해요. 자, 집이 하나 있어. 하나를 전월세 받아. 비과세. 하나. 하나. 자, 근데 이제 주택은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월세를 받느냐. 전세금. 월세를 받느냐. 전세금을 받느냐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월세와 뭐를 구분하자. 전세. 전세금. 이렇게.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원칙. 한 채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한다. 그럼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를 합니다. 두 채부터. 원칙이. 그리고 전세. 전세는 뭐다? 한 채 비과세. 두 채 비과세. 그래서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소유 개념의 소유. 자, 그러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월세. 한 채는 비과세한다. 한 채는 비과세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채더라도 주거 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뭐다? 한 채 소유도 과세한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고가 주택. 박스. 고가 주택이에요. 고가 주택. 9억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 주택이라고 해요.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9억 초과. 초과. 고가 주택. 그럼 고가 주택은 뭘로 따진다? 고가 주택은 뭘로 따진다? 기준 시가로 따진다. 절대 실거래 가액하면 안 돼요. 9억이 넘어가는 것은 한 채더라도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임대업에서 고가 주택의 정의는 9억 기준이죠. 9억 초과인데 실거래 가액이 아니라 기준 시가다. 왜 기준 시가다? 임대니까 팔아야 실거래 가액이 있죠. 이건 안 판 거잖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예했으므로 정부가 결정한 기준 시가로 따진다. 그리고 한 채인데 집이 어데에서 국외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한 채 비과세는 국내 거를 비과세하는 거예요. 국외 거는 주거생활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국외가 나오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한 채더라도. 자, 그다음 오른쪽. 고가 주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네요. 9억 기준이다. 자, 9억은 언제 시점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또는 기준 시가가 없을 때는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진다.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229쪽. 기준 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12월 말.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3번은 뭐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뭐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원천징수하는 거죠. 분리과세라 그래. 그래서 원칙은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요. 임대업 하잖아.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임대를 해서 전월세를 받으면 합산해서 과세하죠. 과세하는데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도 있다. 분리소득. 그래서 밑 얼마.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이해는 뭐다? 월세. 두 채부터는 과세합니다. 그런데 두 채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하는 소득이 있다? 분리과세. 따로 과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이 두 채 있어.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월세 놓죠? 과세한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세제택을 주겠다. 분리과세한다. 즉 원천징수한다. 14%.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14%로 과세하겠다. 또는 어떻게 하겠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는 14%로 과세하는 거야. 그리고 종합소득세.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종합소득세로 가면은 어떻게 한다? 세율이 6에서 45%로 가죠? 나는 이게 싫다. 14%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니까 2천만 원 이하야. 2천만 원 이하인데 6%짜리야.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로 가는 게 세금이 덜 나오죠? 이럴 때는 일로 가고. 그래서 이제 14%가 넘어가는 거는 뭐다? 14%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 소유자다. 2주택 소유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14% 비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겠다. 나는 14% 싫어. 6%짜리야.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로 선택해서 세금 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1번만 알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뭐라고? 총수입 합계액이 얼마이야?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 종합과세는 몇 프로로 하겠다? 6에서 45%. 그리고 14%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죠? 자, 분리과세로 가겠다. 합산하지 않고 선택해서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각각 하나.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2번. 공동소유주택은 뭐다?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다. 아주 중요한 지분이네요. 갑돌이, 을돌이가 공동소유합니다. 갑을이. 갑돌이가 지분이 60%. 을돌이가 지분이 40%. 이럴 때는 각각 하나 아니죠? 누구 소유로 본다. 갑 소유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런데 지분 비율이 50대 50. 그럼 이게 뭐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럼 각각 하나로 보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보완사항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그 박스에 보시면 2번의 세 번째 줄 1인을 당의 주택의 귀속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자, 원칙은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 다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그런데 각각 하나. 분리하잖아요. 신고할 때 갑 소유로 보겠다. 을 소유로 보겠다.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인을 당의 주택의 귀속자로 정해서 신고할 때는 그의 소유로 본다. 자, 그 다음 박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60대 40. 누구 집으로 본다? 갑 소유조 본다. 그럼 소수 지분자는 원칙이 뭐다? 주택으로 안 봐. 주택으로 안 보니까 꼼수를 보려.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어떨 때? 박스의 1번.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소득이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 다음 2번이 뭐다?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야. 이게 뭐야? 이게 고가주택이야. 9억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9억이 넘어가는 초가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의 30%를 소유하는 사람도 주택수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 지분자의 지분 비율이 뭐다? 9억 초가하는 거. 고가주택이에요. 그래서 고 초가하는 주택의 지분 비율이 30%가 넘어가면 주택수로 보겠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한다. 뭔 뜻이다? 전전세 또는 임차 받은 주택을 전대. 그래서 내가 안 살아요. 전세 얻어서 내가 안 살고 다시 타인에게 전전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소득이 생김으로 돈 받잖아 임대료. 그래서 주택수로 계산한다. 임차해서 내가 안 살아요. 그 다음 전세 얻어서 내가 안 살아. 전, 뭐라고 나왔어요? 전전세 또는 전대하면 소득이 생김으로 주택수로 계산한다. 그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포인트가 배우자예요. 그래서 부인도 집이 하나 남편도 집이 하나. 그럼 배우자는 무조건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는 일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이렇게 해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큰 글씨 위주로 공부하세요. 1번 다가구는 하나. 구분 등기 들 때는 각각 하나. 그 다음 2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만 각각 하나. 큰 거 위주로, 큰 글씨 위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된다.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어떻게 한다? 내가 안 살고 전대 전전세하면 임대료 받죠? 주택수로,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리고 4번은 본인과 포인트고마다 배우자. 이럴 때는 주택수를 늘려서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 뜻이네요. 이렇게 해서 월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월세. 지금부터는 뭘로 간다? 전세. 전세금을 받잖아요. 전세놓으면 전세금을 받아요. 또는 뭐를 받아?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 그 보증금을 5억 받으면 5억은 내께 아니죠? 돌려줄 거야. 그래서 보증금은 수입금액이 안 돼. 돌려줄 거니까.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뭐다? 수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이 수입금액.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월세, 전세 구분해야 돼요. 전세는 원칙은 과세를 안 한다. 그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전세는 몇 채부터?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합니다. 세 채부터 과세하되 보증금 금액을 따지겠죠? 그럼 전세 금액이 얼마를 넘어갈 때?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럼 전세금을 4억을 받잖아. 그럼 3억 넘어갔죠? 그럼 3억까지는 비과세야. 그럼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이자를 계산한다. 이 이자의 이름이 뭐다? 간주임대로 수입금액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전세금을 2억 받으면 3억이 안 넘어가죠?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전세는 숫자벨이 어떻게 된다? 3, 3초과. 3, 3초과. 하나, 두 개는 과세하네요. 그럼 전세를 물어볼 때는 뭐다? 원칙은 과세를 안 한다. 몇 채부터 과세한다? 3채 이상 소유. AND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3, 3초과. 자, 230페이지가 그 얘기네요. 그 얘기. 자, 1번만 알면 돼요. 임대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쭉 이런 거 대여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간주임대료 딱 별 표시하세요.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을 이자로 계산하는 거죠? 간주임대료는 뭐다? 전세금을 이자로 계산해서 이해를 뭘로 보겠다? 수입금액으로 보겠다.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개념 쭉 읽어보시고. 그래도 니은 나왔잖아요.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 소유.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계액이 3억 초과하는 경우 3억 초과. 이런 경우만 이자를 계산해서 간주임대료로 과세하겠다.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3, 3 초과. 항상 큰 글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갑돌이가. 집이 두 채야. 두 채. 하나는 월세 놓고 하나는 전세 놨다. 두 채잖아. 두 채. 항상 무슨 개념이다? 소유 개념이다. 그럼 전체가 두 채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두 채다. 그럼 월세는 두 채부터. 월세를 물어보면 과세. 그럼 전세는. 이 주택수 따질 때는 전체 숫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전체가 두 채잖아. 그럼 전세는 과세를 안 한다. 두 채니까.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 임대업. 간단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마지막 임대에서 알아둘 게 있어요. 자, 신축판매업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풀에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232쪽으로 가자고요. 232쪽. 6번.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 시기. 돈 받잖아요. 그죠? 그럼 원칙은 보다. 1번. 지급기일이 정해진 날.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찍혀있는 날이 수입 시기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어졌어. 그럼 계약서가 없어졌을 때는 2번으로 간다.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 시험은 여기까지 해요.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서가 있죠? 정해진 날. 2번.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뭐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받겠죠? 지급을 받은 날. 자, 그 다음 07번. 결손금이 뭐다? 임대하고. 결국 손해났다. 손해난 거를 어떻게 비용 처리하느냐. 2월 결손금. 용어 나왔네요. 자, 주택이네. 여기는 상가. 결손금. 손해났어. 상가를, 전, 상가는 전세든 월세든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업을 하는데 공실이 난 거야. 손해가 났어. 그럼 손해가 나는 것은 종합소득, 타소득이죠? 종합소득에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다? 공제를 안 해줘. 투기 목적으로 봐. 투기 목적으로 본다. 그런데 주택. 자, 주택을 임대해서 손해놨어. 공실이 났어. 그럼 종합소득에서 뭐다? 공제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상가는 공제를 안 해요. 이익에서. 그러나 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타소득에서 뭐다? 공제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공제하더라도 뭐다? 미공제분이 있어. 그래도 손해가 나.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월 공제. 그래서 사업자들은 올해 손해나죠? 올해 손해나는데 이익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미공제분이 나오면 내년에 이익 날 수도 있죠?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이익에서. 그래서 232쪽. 230쪽. 다 필요 없어요. 2번만 알면 돼. 항상 복습할 때는 뭐다? 포인트 글씨. 임대업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개발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뭐다? 주거용 건물. 주택. 앞에 거는 상가를 얘기하는 거요. 주거용 건물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가예요. 그래도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한다. 단 주거용 건물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2월 공제. 그래도 손해가나 공제를 하더라도 미공제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이에요. 사업자들은 2월 공제. 10년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공제한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손해가 났지만 내년은 이익 날 수도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익난 소득에 대해서 마지막 줄이 뭐다? 공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이 끝났네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임대업은 뭐다? 상가와 주택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이런 거를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은 임대업이다. 그러나 지역권, 지상권을 뭐다? 공익 관련 대여하죠. 공익은 사업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 소득. 그리고 상가는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무조건 과세한다. 그러나 월주택은 월세와 전세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에 몇 채부터 과세한다? 두 채. 그리고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가? 3억 초가. 그럼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죠? 그럼 보증금에 대한 뭐를 계산한다? 이자. 이게 수입금액. 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라고 그런다. 그리고 임대에서 손해가 났다. 손해가 났다. 상가는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나 주택은 이익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월세야. 월세. 한 채는 비과세죠? 그러나 고가주택이라 국외 소재주택은 무조건 과세한다. 그래서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해야 돼. 총 수입금액이 얼마이야?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야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택. 이렇게 해서 임대업 한번 해봤네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하고 갈까요? 대표예제. 대표예제에 나왔네. 한번 해볼게요.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 임대. 틀린 건. 1번. 주택일체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연재의 기준지가 10억 원. 고가주택이죠?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얘기해 보세요. 고가주택이잖아. 월세. 월세 받으면 무조건 과세야. 그러나 고가주택이 하나야.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 다시. 고가주택 하나야. 월세 놓으면 과세. 그러니까 전세 놓으면 한 채니까 비과세.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자. 그럼 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전세금을 받고. 맞잖아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그럼 1번이 월세를 받고 그러면 과세한다. 지문이 바뀌는 거예요. 고가주택 하나. 월세는 무조건 과세. 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는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자, 그 다음 2번. 주택 2채를 소유했다.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야.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봐. 월세. 월세는 두 채부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된다. 맞잖아요.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되지 않는다. 두 채니까. 전세는 세 채부터. 자, 그 다음 3번은 주택수 계산이다. 다가구는 원칙 하나. 구분 등기될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4번은 임대로 인해서 얻은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종합소득의 합산에서 과세한다. 그리고 5번. 우리가 임대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세법은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납세무가 있다. 틀렸지. 이게 맞는다면 다 사업자 등록증 안 내고 사업하면 세금이 제로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업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뭘로 돌아간다. 양도소득세 강의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